네 오리지널 시리즈 팬더 이제 시스티즈로 넘어왔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시스티즈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뭐 시스티즈로 가장 익숙한 모델을 꼽자면 사실은 예전에 6.2였죠 6.2였는데 언젠가부터 6.5도 많이 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60년대를 딱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스펙은 역시 로즈우드 지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썬버스터에서는 투톤 썬버스터에서 쓰리톤 썬버스트로 넘어갔던 그 시기고요 60에서 넥이 조그매지면서 디자인적으로 새로운 포인트를 딱 잡았던 그런 시기죠 그리고 70으로 가면서 헤드가 커지고 블랙이 튀어나오고 이랬던 여러가지 그런 시기적인 특성들이 있는데 60이 중간에 팬더에 있어서는 조금 50년대에 시작해서 모던해졌다가 너무 모던해졌나? 다시! 이런 식으로 했던 그 시기에 약간 끄트머리 있었던 그래서 6.2보다는 6.5가 조금 더 모던한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오리지널 시리즈이기 때문에 빈티지가 아니고 아우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모던하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로고는 6.5 거를 따라 했고요 넥이나 이런 거 보면 6이 같고요 네 역시나 이 바디는 70년대 색깔 같아요 너무 이쁘게 잘 칠했네요 역시나 그때 저희가 우공 때 말씀드렸던 이 아메리칸 오리지널 시리즈의 기조에 따라서 어떤 하나의 특정 스페시픽 연도를 한꺼번에 싹 가져와서 복각한 게 아니고 60년대에 이렇게 펼쳐져 있던 장점들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약간 모던한 연주감이나 사운드적인 그런 편안한 요소들을 덧대서 괜찮은 또 60년대 패키지 여행 상품으로 딱 나오는 거죠 일단 아메리칸 오리지널 시리즈에 대한 시리즈의 정체와 그 개과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나왔던 50년대 스트라토캐스터 가셔서 아메리칸 오리지널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고 다시 넘어오시면 더 즐거운 리뷰 시청이 될 겁니다 다녀오시고요 60년대 스트랩은 269만원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애쉬와 가격이 동일합니다 애쉬나 로즈우드가 조금씩 비싸요 네 그렇습니다 엘메가 사실 가장 싼 스펙이죠 무난한 스펙 여기에 60의 스펙을 살펴보면 전장 98cm 동일하고요 두께 44에 2mm 피카드 올라가서 46mm 이거는 뭐 이젠 안제도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쟀기 때문에 안하도록 하죠 혹시나 다를까 해서 쟤도 맨날 똑같죠 시인플릿 디트릴레는 77mm로 두툼하긴 한데 지난 시간에 애쉬가 79mm 였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확실히 좀 좀 더 컴팩트한 느낌 바디 엘더 메이플 C 넥이고요 로즈우드 지판에 퓨어 빈티지 머신헤드 그리고 너트너비 41.9mm 본넛에 9.5인치 지판공률 스탠다드 프렛 공률을 가지고 있죠 프렛 21 빈티지 톨프렛 스킬 길이 648mm 유고 퓨어 빈티지 싱글 고일 피거 그렇죠 애초에 5762가 아니고 5965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모던한 쪽으로 가겠다라는 기조가 좀 보여요 1마스터 볼륨 2톤 5W의 피거 셀렉터에 6세들 퓨어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스펙 그대로 그 스펙 그대로 60의 매력들을 모아놨습니다 무게는 3841 탄착군 장난이 아니죠 3841 이건 둘 다 틀리지 않으면 둘 다 맞겠는데 야 이거는 가운데로 들어가도 비길 수가 없는 43 우와 아니 제가 무게가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도 선생님을 이길 수가 없네요 고맙습니다 네 4.43이요 3.443 3.43 3.43 야 운 이거 저 좀 약간 재면서 자신 있었는데 야 이게 안되네요 제가 이번에 저기 어탐에서 16배판 이기면서 한번 대박을 줬거든요 퍼펙트로 이기신 네 회식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 쪽 살펴봤구요 별거 아닌데 기분좋아요 이거 그쵸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펜더 엠포에 잘 어울리게 만들었겠죠 네 아 정말 정리 한 단계 더 내 느낌이 나네요 이거 이게 더 인기가 높겠네요 음 음 사운드가 앞으로 좀 더 남아있죠 음 음 음 음 우리가 또 얼마전에 5,7,6,1을 해서 음 음 음 로즈우드 메이플 사운드 잘 구분하실 것 같아요 이제 음 음 음 음 어 진짜 딱 로즈우드 소리네요 음 음 음 코팅 한겹 더 내는 느낌이죠 살짝 오 마샬 클린톤 음 음 음 음 음 음 해프가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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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티지보다 확실히 힘이 좋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적당하게 잡혀있어서 흥성해요 흥성해요 쓰기가 좋네요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아 underscore 아 어 으 으 정말 풍성하네요 사운드가 이게 빈티지 예전 기조들이랑 많이 달라요 예전 기조들이랑 같이 오우 좋다 뭐랄까 이렇게 잘 튀어나오는 게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멕시코 그 맥펜의 그 하이엔드 급의 그런 감성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쪽이 사운드가 되게 잘 튀어나오잖아요 강한 어떤 중저음 때역의 매력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60 이 오리지널 이 데케이드 버전이 보면은 단순히 그때 당시의 매력과 현대의 매력만 섞은 게 아니고 아메리칸 멕시코 이런 여러가지의 매력들을 동시에 좀 섞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쨌든 60년대 어떤 특정 모델을 겨냥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감성을 뽑아내는 기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코라스 잘 먹고 그럼 지난 시간과 같은 반주에다가 얹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샌더 부터 갑게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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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로 갯소입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줄평, 베스트 한줄평, 시청자 한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격리 несколько Não서이고 台灣 은 강한 앞으로 책에 Stay 2 3 5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